웬일이냐. 이런 게 왔어요. 장애 신청 안 했어요? 안 했어. 왜요? 깨어날 줄 알았으니까. 내일이나 모레쯤 깨어날 줄 알았어. 늦어도 다음 달에는 깨어나겠지. 6년 동안이나요? 예예요. 믿고 싶었던 거겠죠. 믿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믿고 싶어서. 믿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. 근데 그거 알아요? 희망은 원래 재앙이었다는 거. 믿고 싶어서. 진명아. 다채로운 즐거움. JTBC 다채로운 즐거움. 다채로운 즐거움.